하하하하 하하하하 썩은 김치고 마해 하하하하 백년 부은 김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 홍어 냄새가 나 아니 진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도 냄새가 스물스물을 나왔어요 예산에 삭힌 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홍어 삭힌 맛이 난다 홍어 맛 김치라고도 해요 저 김치의 특이한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춧가루가 안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랜시간 삭해서 맛을 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김치에 고춧가루가 안들어간거에요? 임진왜란 때부터 이 김치를 먹었대요 그때는 아예 고추가 없었대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홍어 삭힌 냄새가 날 정도로 독한 걸 가지고 과연 음식이 될까 뭐 아니면 도다 1등 아니면 오늘 끝장련 간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끝장련은 죽어도 가기 싫으니까. 사실 또 심사위원님께서 후각의 달인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생님. 너무 멋진 분이 향을 맡으면 좀 찡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뜨거운 바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 힘드신다. 최선생님. 대사 보실래요?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심사위원님. 심사위원님. 굉장히. 유진아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수분이 빠져서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고. 원래 거칠은 소금이 염도도 세고 뒤에 쓴맛이 있는데. 쓴맛이 확실히 도네요. 뒤에. 공기를 넣어가면서 발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그냥 있는 거라고. 짭짤하게 해가지고. 너무 쓰고 또 너무 짜고. 우리가 보통 시래기. 시래기로 담근 그런 김치 같은. 그런 느낌. 소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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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